콩담백 불고기 오늘 콩담백 불고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먼저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담백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입니다. 양송이버섯이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청피망, 홍피망, 노란파프리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양념되는 여러가지 조미료들이 있는데요. 간장, 황설탕, 후추, 채식조미료, 참깨, 고추장, 이거는 배를 갈아 놓은 배의 접입니다. 그다음에 야채, 육수, 고춧가루, 참기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콩담백을 그냥 하면 콩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밑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간을 살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불리신 거죠? 콩담백을. 물에서 한 20분 정도 불려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물기를 꼭 짜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거기에다가 밑간을 아주 약하게 해야 되니까 간장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것을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밑간을 해서 바로 튀기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튀겨도 되고 여기에다가 바삭한 맛을 주려면 전분가루를 약간 첨가해서 튀겨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튀겨지는 동안에 예. 그러면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튀겨주시면 이렇게 끊겨주시죠. 이것이 튀겨졌으면은 이 고기에다가 양념을 해서 재워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접이거든요. 네. 대접을 살짝 첨가하시고 간장입니다. 네. 간장 네. 간장 설탕 고추 참기름 채식 조미료 네. 자, 여기 고추장이 있는데요. 네. 이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은 고추장을 넣으셔도 되고 네. 이 맛이 싫으시면은 그냥 간장 요대로의 양념을 이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고추장을 넣고 약간 매콤한 불고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에 한 1시간 정도 재워두시면 간이 골고루 베이게 되죠. 네. 이걸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양념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네. 먼저 표고버섯이랑 재워둔 콩단백을 같이 버무려주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야채는 색깔이 고운 것은 들어가면 바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아.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물이 부족하고 약간 탄 듯하면 네. 야채 육수를 이렇게 첨가해줍니다. 나머지 야채를 넣어보겠습니다. 양송이 들어가고요. 네. 여러가지 희망이 들어갑니다. 네. 거의 다 볶아졌는데요. 깨를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네. 네. 볶은 깨인가요? 네. 볶은 깨입니다. 참기름 약간만 한두 방울만 볶아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다 요리가 완성이 되었죠? 불고기가 완성이 됐네요. 우리가 준비한 요리 접시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고기가 완성이 되었네요. 네. 네. 이것으로 요리를 마치겠고요. 네. 보통 채식하시면 단백질 공급으로 콩이나 두부를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네. 가끔씩 이렇게 콩 단백 불고기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